여러분들 오늘은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트랙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저기에 트랙터 한 대가 버려졌군요 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뒤쪽에 쟁기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쟁기들이 땅속을 깊게 파준다면 농작물들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게임이라 그런지 조금 뭔가 좀 불안정하군요 막 튀어다니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정말? 이 트랙터의 이름은 스탠리 필드마스터고요 먼저 전면불로 보시면 차체는 엄청나게 큰데 후드는 작아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옆으로 튀어나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달린 그릴도 일반적인 자동차랑은 확실히 다르죠 거대한 바퀴 두 개 보시면은 뒤쪽 바퀴가 훨씬 더 커요 그래도 덤프트럭의 바퀴보단 작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왼쪽으로 타도 되고 오른쪽으로 타도 돼요 여기에다가 다른 농기구를 설치해서 밭일을 하는 거죠 제가 내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시트 보시면은 양옆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액셀, 페달, 핸들, 계기판, 끝 다른 조작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로 눈에 맞은 버전도 있죠 북부 양크턴 버전 여러분들 GT5로 오래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 트랙터는 여러 가지 도구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쪽에는 번촛더미 장착 보시면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처음 보시죠?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H키를 누르시면은 떨어지고 다음에는 이걸 한번 연결해볼게요 얘를 달면 트럭이 되겠죠? 장착 완료 보시면은 역시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사람을 놓고서 태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나름 안진합니다 재미도 있고요 다음에는 그 보트 끌고 다니는 거 보시면은 아 얘는 연결이 안 되죠 다음에는 대공 트레일러 오 뭔가 걸린 느낌이 났어요 보시면은 안 걸렸죠 다음에는 기타 잡다한 것들 보시면은 얘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트랙터로 연결 가능한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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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가 이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트레일러들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앞쪽에 연결구리 자동차랑 연결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게 올라가요 뒤쪽에는 바퀴가 4개 달려있고요 위에는 거대한 건축더미 4개 이게 솔직히 쓸데가 없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집에 가져가고 싶군요 큐발물을 콸콸콸콸 콸콸콸콸콸콸콸콸 그런 다음에 화연병 independently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택파이어 어... 보시면은 불이 안 붙어요 제가 미니건으로 쏴볼게요 발사 풀이 터지는 이펙트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무적이에요 포밍하체로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한발 보시면은 건초가 노릇노릇 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트랙터에 내구들어 볼게요 먼저 바퀴 한발 어우 한발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쪽도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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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 소리 하나가 터지고요 좀만 더 둘 됐어 보시면은 타이어가 전부 다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도 주행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뒷바퀴가 살짝 휘었네요 원래 그런진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뒤쪽에 서스펜션 때문에 바퀴가 양옆으로 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라차의 디테일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렴 구동 와 이게 뭔가 좀 무섭네요 제가 바로 주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역시나 엄청나게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마일 돌파 지금 속도로 치면은 40키로 정도가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최고 속도는 대략 한 33마일 정도 제가 자전거랑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없습니다 너무한거 아냐 제가 억지로 들어가서 개조로 할게요 하이여먼 같습니다 차량의 모든문 열어볼게요 모든문 열어볼께요 모든문 열어볼께요 모든문 열어볼께요 모든문 열어볼께요 고르치 와 보시면은 본넷이 진짜 높게 올라가네요 보시면은 엔진 사이즈가 그렇게 커보이진 않네요 제가 크리거에 엔진을 넣어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그냥 배속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되요 다음에는 제가 사람도 한번 공격해볼께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런 제작 경적을 들어올 때는 주먹을 쥐고서 꽝 이번에는 제가 오프로드 테스트 해볼께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니 여기를 못 올라간다고? 지금 보시면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내리막길을 볼께요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가자 와 이게 뒤쪽에는 화물이 너무 크다보니까 카메라에 다 안잡히는군요 그렇다면 알키 와 이렇게 잘 달리죠 오마이갓 점프하시고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제작 이미 화물은 포기했구요 이게 1인칭으로 보시면은 더 답이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 살려 뭐야 이게 여기 왜 있어 이번에는 제가 스턴트 해볼께요 A번을 가득 실은 트랙터를 타고서 경사로를 내려갈꺼에요 내리막길 아직 죽는 사람 나오면 안되요 아 지금 한명 죽었고 두명 날아갔고 세명 준비하시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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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렇지 보시면은 아 점프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번에는 제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만 더 깊이 아직까지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차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침수가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바퀴가 전부 다 잠기고 제 다리가 살짝 젖었는데 아직까지 침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도 운전이 가능하고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좀만 더 깊이 와 이정도면은 오우 살았죠 그렇다면 좀만 더 과감하게 어 여긴 위험해요 나가야될 것 같아요 나가야될 것 같아요 이건 위험해 이건 위험해 후진 아 침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못참죠 아 그러고보니까 제가 너무 놀기만 한 것 같아요 농사를 도와야죠 아 네 소들이 도망간다 안돼 가만있어봐 제가 집 나간 소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일곱마리 여덟마리 몇마리지 그러니까 뒤쪽에는 저희 A번 직원들이 소들이 이탈한지 잘 관리를 할거에요 지금 남은건 대략 한 세마리 정도 이 세마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집 나간 소들은 울타리 안에다가 잘 넣어드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짓도미를 옮겨드릴게요 여기 집 앞에다가 놓으시면은 미션 클리어 자 그렇다면 이제 스탠리 필드마스터에 대해서 조각적인 불거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25에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섹팀이었습니다